전복 첫번째 요리 버터구이 버터구이를 하려고 이제 칼집 좀 내볼게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칼집이 납니다 이제 버터구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칼집을 낼 버터를 만들겠습니다 전복을 아! 전복입니다 버터 녹이는 거 보이시나요? 마지막으로 오!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흐를 썰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살짝씩 칼집을 벌집처럼 내줄게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회로도 맛볼게요 회는 당일에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을 받겠습니다 소금에 찍어서 현재는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소금에 찍어서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에 찍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